자꾸 듣고 싶은 가사 한마디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노래 한 조각 오늘 들어볼 노래는 김혜연 님이 보내주셨어요 저에겐 친언니처럼 친했던 언니가 있어요 정말 인정이 많았는데 지금은 보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아주 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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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져 있거든요 이제는 꿈에서만 만날 수 있는데 부활의 생각이나 가사도 마침 그렇더라고요 꿈속에선 보이나 봐 꿈이니까 만나나 봐 그리워서 너무 그리워 꿈속에만 있는가 봐 힘겨워했었던 날이 시간이 흘러간 후에 아름다운 너로 꿈속에선 보이나 봐 언니를 보고 싶은 마음 이 노래를 들으면서 달래봅니다 2009년에 발표된 부활의 12집 앨범이에요 타이틀 곡입니다 생각이 나 혜연 님이 그리워하는 언니분에게 이 노래 이 마음이 닿길 바라면서 노래 띄울게요 항상 난 생각이나 너에게 기대었던 게 너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안고 있었고 그땐 난 몰랐지만 넌 홀로 힘겨워하던 그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 아주 오랜 후에야 내가 알 수 있었던 건 나를 안고 있지만 너도 힘겨워했지 항상 나에게 웃으며 눈 다가왔지만 나에게 항상 넌 기대고 싶었음을 꿈속에선 보이나 봐 꿈이니까 만나나 봐 그리워서 너무 그리워 꿈속에만 있는가 봐 힘겨워했었던 날이 시간이 흘러간 후에 아름다운 너를 꿈속에선 보이나 봐 아주 오랜 후에야 내가 알 수 있었던 건 나를 안고 있지만 너도 힘겨워했지 항상 나에게 웃으며 눈 다가왔지만 나에게 항상 더 기대고 싶었단 건 몰랐기에 꿈속에선 보이나 봐 꿈이니까 만나나 봐 그리워서 너무 그리워 꿈속에만 있는가 봐 힘겨워했었던 날이 시간이 흘러간 후에 아름다운 너를 꿈속에선 보이나 봐 꿈속에선 보이나 봐 나에게 넌 그런가 봐 잊혀질 수가 없나 봐 사랑해서 사랑을 해서 그럴 수가 없나 봐 시간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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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잊혀져 가는 거지만 아름다운 너로 꿈속에선 보이나 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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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